밀양색스폰 봉사단에서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밀양색스폰 봉사단에서 왔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색스폰 봉사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창단을 해서 현재 김정도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김정도 회장님과 경남 최고의 지휘자이신 김정인 선생님을 비롯해서 32명의 단원으로 우승된 순수 아마추어 봉사단체입니다. 2018년도에는 KBS 창원방송국 초청 연주회를 KBS 방송국 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수십여 회 재능 봉사 기부를 하였고 또 봄, 가을에는 여기 해천공연장과 삼문동 둔치 등에서 연 2, 3회 시민봉사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연주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 만에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려오자 이렇게 작은 어마케를 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열린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혹시 섹스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봉사단에 오시면 저희 봉사단에서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봉사단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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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